락사 생성에서 새롭게 추가된 페리코 레이스! 그렇지! 항복레이스 갑시다! 카고바, 프로거, 스위프트 디러스, 슈퍼볼리토카본, 볼라투스, 버어자드, 발키리, 슈퍼볼리토카본 들어가겠습니다. 헬기 레이스라니? 3, 2, 1, 출발하트! 갑시다! 헬기 레이스 스타트! 와우 마이갓! 뒤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연호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헬기 조종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 민트! 아 버어자드! 아니! 아니 헌터가 원래 되게 빠른가? 이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마생에! 참고로 몸통 박치기 허용됩니다. 자기 목숨도 걸어야 돼요 대신. 어어어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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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하라시오비전님! 20만원 후업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즈프로프 가자! 시원하게 입수! 이거 어차피 못 이긴다고! 어? 내가 팔뚝이 되다? 사드게 되다? 그게 뭔 상관인데요? 돈미? 난 그 다음 끈자가 뭔지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입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이거 한 판 더 합시다. 떴다 떴다 비행기! 제대로 달립니다. 제가 멘트 못 칠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체크 아무도 날 따라올 수 없어 체크 앗 자 앗 바보님 사랑해요 앗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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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님 이번판 지면은 승률 10%가 됩니다 0%가 아닌게 어디야 비행기 각도 조절을 잘하면서 가야돼 꼭 옆으로 돌래 나보고 이렇게 어? 비행기가 너무 빨라서 컨트롤하기 힘들어 아잇 여기 찍고 다음에 여기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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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찍으시고 안돼 아들 아니 이런거 하셔도 되는데 김련의 심한 후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엔진풀업창롱지 시청을 하려 이런거 하셔도 되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1 출발하트 출발하트 가자아 이거 좀더 빨리 달린거 없나? 아니 이 사람들 똑같은 엔진을 달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 더 빠른거야 도대체 아마 이 레이스 끝나면은 포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2키 누르면은 바퀴가 나옵니다 오우 핸들링 굿 역시 바이크야 바이크랑 자동차의 큰 차이점은 핸들링이 완전 다르다는거 아니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꼴찌라고? 장난은 여기까지다 꼴찌 왜 왜 도대체 나한테는 1,2,3등의 자료를 주지 않는거야 여러분들 제가 포어봤는데 포어에 이제 고집스민의 M4가 나와요 이 뉴트리아라고 하면은 BFW가 좀 싫어하겠죠? 자 이쪽에 보시는 그 폭스바겐 버스 있죠? 이거를 태권도로 만들어주셨는데 원생 모집까지 있는 디테일 이거 누가 만든거야? 어린이 폭행차량? 와 오마이갓 딘카 제스터 T클라스 맘바 페가시 리퍼 내가 고를 차량은 파가니 존다 출발 들어갑시다 확실히 그 타할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왼쪽으로 제가 지금은 채팅을 못볼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스무스하고 여기서 부스터 출발하트 그렇지 필멸체들이요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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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들 어우 진짜 살짝 무서워요 이게 속도감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내르시고 다시한번 더 내리받기 스타트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은 가히 작은 사람이야 악셀을 밟아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레이서라고 여기서 한번 꺾습니다 돌려서 돌려서 여기서 아들 안나와요 다시한번 부스터 구간 여기서 겁먹으면 안돼요 그냥 악셀 밟으세요 안죽어요 어차피 내려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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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하시고 옆으로 오시고 됐습니다 한번더 내리받기 겁먹지마시고 내려오시고 앞에인사람 잡아야되요 앞에인사람 잡아야되 그렇죠 안돼 아들 아들 아 여러분들 채팅보다가 이렇게 아니야 핑계를 내면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비매너 행동이란걸 알고있어요 미션 클리어 6등 워터 슬라이드 레이스합시다 진짜 찐박 M4 출발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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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의 힘 제가 보여드릴거에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진짜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코 여러분들 이거는 버퍼카가 아니에요 레이스를 즐겨야한다고요 몸통 박치기 멈춰 으르르라 왼쪽으로 돌아오시면은 순식간에 3득 으악 여기서 내가 2등이 되는 순간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거는 굉장히 비매너라는 것을 알고있어요 죄송합니다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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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 앞을 막지 말라고 어 나도 1등 좀 해보자 아 근데 1등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저분을 따라잡기가 이게 보통 쉬운 일 아니에요 아 세상에 망상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무스하게 아 바로 뒤에 이거 따라와 준비하시고 으르르르라 그렇죠 스무스하게 달리는게 레이싱 기술이죠 안돼 안돼 지나가지 마세요 딸을 두고 떠난 힘은 어 심리도 못 지나서 어 미션 클리어 어 어 오 오 인간을